왠지 이쪽인데 웨스트투 엔터러스라고 하는거 보니까 얼 뭐야 여기 웨 거인 간호사가 있어 어 진격의 간호사인가 wya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다크 딥 세션 챕터 4가 나왔어요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챕터4가 어떻게 됐는데 일단 챕터 모음에서 보면 돌아갈 수 없는길 광키소 인감 거 그 다음에 이거 아직 한글이 안 됐네. Mortal Lamification 치명적인 결과 뭐 그런 뜻이에요. 아직 Chapter 5는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Extra 그림을 내가 좀 모아놨네. 펜하트 같다. 원숭이가 막 따라오고 아 나 샤도 모으기 바쁜데 막 원숭이가 막 따라와. 눈물이나 그런 모습 그리고 해적 그리고 오 헐 좋은데 원숭이와 해적과의 싸움 병아리 오리 입 안에서 또 오리가 나왔던 이건 하수구 피에로 아 이 판 진짜 어려웠어. 디어스의 일기 없고 사운드 모음집은 뭐 요렇게 두개. 여자아이한테 겁먹었니? 떠나야 할 시간? 승천하는 정신줄! 멘탈 나갔다는 소리 같은데? 좋아요. 자 이어서 해봅시다. 계속하게 Dark Deception 오랜만이에요. 와우 열렸어. 드디어 간호사가 열렸어. 눈알은 잘 있었니? 너 있는 거 안다고? 그래서? 내가 계루하는 걸 즐거워한다고? 내가 계루하는 걸 즐거워한다고? 눈을 이거? 어? 본다 이거 따라다니면서 보네. 내가 계루하는 걸 즐겨? 눈알 뺀다니? 이렇게 다 클리어 한 거고 자 이번에 간호사 들어갑시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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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우리 그 솔루샤드를 열어둔야 합니다. 당연히 그 바르나에 있는 거에요. 당연히 그 바르나에 있는 거에요. 다쳤는데요? 마라코마가 그 솔루샤드를 열어둔야 합니다. 우리 그 솔루샤드를 열어둔야 합니다. 열어둔야 합니다. 어떻게 가요? 어? 뭐 했어? 이거 뭔가 스킬을 바꾸는 게 있는데? 아 요렇게 2번 머리에 쥐 나는 거 기절 일단 1번 요거 달리는 거는 일단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요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텔레포트인가? 허잇? 어? 안 가잖아. 안 넘어가줘. 뭐야? 아 이거 머리에 쥐 나려고 그러네? 아 이거 텔레포트가 안되면 달리는 걸로 밀고 나가는 거 가능해. 그치? 그냥 밀고 가는 거지. 이거? 아니네? 안되는데? 나가서 얘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되나 본데? 요거? 스킬 포인트를 넣어야 되는구나. 일단 요거 4까지 찍혀있고 상 찍혀있고 얘가 5까지 찍혀있네? 지금 스킬 포인트가 없는데? 지금 이게 노란색이 뜨는 게 가능한 거거든? 안되죠? 지금 이 좌석 하나 스킬 포인트가 얻나게 된 거야. 기본으로 하나 더 추가 시켜준 거죠. 좌석은 근처에 있는 거 이렇게 먹게 하는 건가 봐. 일단 갑시다 요렇게 하고. 자 써볼까? 빨려먹어 내가 굳이 가지 않고 빨아서 먹는거지 청소기처럼 터너먼트 테라픽 여기가 어딘가요 뭔가 응급차가 보이고 병원 맞아 이번 챕터는 병원 간호사 컨셉이죠 병원에 들어가야겠네 응급차 있고 이리로 들어가나 어? 오마이 병원 맞아? 클럽 아닌가요? 이거 병원을 가장한 클럽 같은데? 호스피탈 클럽? 마치 오징어 게임에 돈 많은 사람들 같은데 잔을 들고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롤러스케이트 타고 있네 요즘에는 롤러스케이트가 아니라 야 롤러 브레이드를 많이 타지 않나? 새롭네 나도 옛날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롤러스케이트장을 가서 롤러스케이트를 탄 적이 있었는데 두루두루 신나셨네 누나들 문제없어 오오 노 프라블러 어 안녕하세요 예외은 헤어초러 넘는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은 아무런 아 고마워요 안녕히가워요 너랑 그녀는 어 아멘 We can heal your soul. We can offer the beauty that you desire. You need only be ready and willing to accept our mercy. Do you want to become one of our new patients? What am I saying? Of course you do. What a silly thing to ask. First things first though, we need to check your vitals. The deal breaker may have infected your body and mind as well as your soul. After all, Lord Malik's infinite power was never meant for mere models. You've been using them quite recklessly. There may be dire consequences for your health.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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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us see you. The thing is really interesting to me. 어? 어어어어? 으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리 worthwhile 어어어어 어 어어어어어 못 보겠어 어 어 음? 뭐야 여기? 읏 씨 fortunate 잭가 improvement 번패? 지방을 태운다고? 체지방 제로인데요 나 자 나의 체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메 뭐 조 Caesar 그냥 나를 태워 버리려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sequences 멀쩡붕션이 되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정보 확인을 해볼께요. 오케이! 다음은! 우리 좀 좀 퇴근할거에요. 지방을 진짜로 불로 태울 줄 몰랐어. 여기가 또 뭐야? 저는 그냥 작은 blood sample를 챙겨야 합니다. 피 샘플을 피하라 하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세요. 잠시 멀쩡불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바로 옆에 도착할거에요. 15분 동안? 여기 있으라고? 피를 뭐 15분 동안 빼? 뭐야? 헉? 너 정말 즐거운거에요. 뭐야? 벌써 한 번 죽은거야? 블루드 헌혈 기증? 목숨 한 번 빼갖고 피 준거야?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속아 이제. 이제 어디에요? 왜 이래? 내가 도착하지 않았을까? 우리 우리의 기간을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이 기간을 살려주세요. 이 기간을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땅을땅을땅을땅을땅을땅을땅. 기다려, 그리고 우리의 기회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기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은 일을 기다려, 카운터가 0만 원까지 기다려. 바로 옆에 가야겠다. 이리와, 나 마이크가 더 긴장을... 오오오오! 나 마이크가 더 긴장을... 더 긴장을... 어? 뭐야? 까꿍 닫았쥬 못들어왔쥬 이제 시작이구나 뭔가 십자가의 밑에 피가 좀 떨어지고 있어 비상구? 뭐야 이거? 뭐야 또 가스 나오고 뭐 이런거지 뛰어넘어 됐다 살았다 와 진짜 가스 나왔어 엘리베이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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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은 진짜 좋은데? 하이하 여긴 문을 다 F로 연타해가지고 열어야 되는거야 이런 데는 안 열리나? 이런 데는 안 열리나? 자 멀리 뭐야 이거 응? 전기 지짐을 하네? 저기 소리 소리 있는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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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앞에 있어 헉 진짜 앞에 있네? 중앙에 있었네? 아 여기 있네 뭐여 오 마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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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방 조심해 요기 요기 자 요거 필요할거 같애 요거 스턴 전기 함부로 막 뛰어가면 안되고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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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턴을 좀 스킬업 좀 할걸 뭐야 아 아 하하하하 복숨 하나 남았어 50개 모았는데 이제 썼어 달려 오 정면에 있어? 하하하하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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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우우우우워 저 면 오 개 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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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전기 두 명 스턴 걸렸지 굿 이렇게 이렇게 나 배드 자 230개 남았다 스턴을 썼으니까 스킬을 바꿔놓고 달리고 뭐 그런식으로 해야겠다 즉 순간이동 이런것도 써iesz공대 테페포트 소리 난다 이 소리가 근처에 난다는 건 따라온다는 얘긴데 계속 또 있네 또 있네 갈려 자 텔레포트 그렇지 자 바꾸고 번개 아 스턴이 아직 우리 남았어 돌고 돌아도 맞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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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제 텔레포트 123 많이 줄였어 그래도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아 간호사들이 다행히 발 소리가 나거든 내 발 소리인가 조심 왔어 와우 살았다 어디 날 잡으려고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텔레포트 자 우측에 있다는 얘기거든 저거 보라색이 뜨죠 레이더망이 이쪽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뛰자 자 이제 일단 스턴 한 번 있으니까 한 번은 막을 수 있거든 오는 것 같은데 빠아 두 명이었어 어 뭐야 뭐 던졌어 방금 살았어 앗 다쳤어 으아아아 살기 위한 몸부림 자 85개 자 스턴 앞에 있을 거란 말이야 쟤 점점 목소리가 다가워지고 있거든 가까워지고 있거든 아 근데 지금 샤드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오 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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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를 부숴야겠다 먼저 길을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옳치 텔레포트 하고 이거 한번 써볼까 텔레파시 아 텔레파시 저기 위치가 보이는구나 자 좌석으로 딱 빨아들였고 뭐야 아 전기 지짐 정말 얼마 안 남았대 44개 이거 쓰면 위치가 나와 위치가 이렇게 연기가 위치야 스킬을 골고루 잘 유연하게 잘 써야 되는 거야 왔는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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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후우 됐다 이쪽 라인은 다 먹었다 일단 길을 뚫자구요 길을 뚫고 오 위험해 뻔했잖아 이런 길 조심해야 돼 여기 저기 위치 한번 보자 근처에 없어 소리가 나는데 이쪽이 소리 나거든 아 일로 가야 되는데 나이스 두명 잡았다 나이스 두명 잡았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스턴 나왔거든 스턴 나왔거든 우우 막았지 달리자 아 여기로 탈쳐야 되는구나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정말 12개 남았거든 요 끝에가 단 거 같은데 굿 쫙 빨려 들어오네 지공충속이야 이건 뭐지 스턴인가 나이스 적 스턴 멀리 들어져 있는 거 요거 하나 적 위치 보이고 적 위치 보이고 4개 남았다 근데 이게 다 먹고 또 탈출을 해야돼 다 먹는다고 끝이 아니거든 저기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자 스턴 치고 자 스턴 치고 그러면 이제 한 명만 남았지 여기 세기잖아 여기 치고 나가야겠다 나가자 자 어디로 가야되나요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조용해졌다 조용해졌다는 거는 안 온다는 얘긴데 지금 밑쪽 길인 거 같아 요란색이 이렇게 뜨고 있잖아 안 따라오네 이제 포기했네 이제 호우 나왔어 트랜스퍼 에이 핸스 왜 여기까지 조차 왔어요? 주사기 들고? 아 나 백신 맞았어요 뭐야 1차 접종 2차 접종이야? 아 왜 아 어떻게 아 뭐 3차 접종까지 시킬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놔야 돼 1차 접종 2차 접종 1차 접종 점프 2차 접종 점프 2차 접종 됐지 그리고 뛰어가 굿 잠깐만 일로 가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잘못 온 거 같은데 나 반대로 가고 있는 거 같아 다시 가자고 반대가 아니라 아까 들어왔던 대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였어 아 일로 가야 돼 트랜스퍼로 가야 되는 거였어 그치 여기 뭐야 똑같은데? 아 좀 다르다 다르다 여기였어 여기였어 굿 뭐야 뭐야 아 여기 여기 어? 아 올라타 아 안 되는데 아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춥 출발 출발 살았어 살았어 탈출이야 이제 진짜 장간도 긴장을 놓치면 안 돼 잘만들었네 뒤통수를 맞기 때문에 간호사 누나들한테 내려? 기껏 왔는데 또 내려? 또 올라가? 왠지 이쪽인데 웨스트 2 엔터럭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이 뭐야 여기 헉 웬 거인 간호사가 있어 어? 진격의 간호사인가? 여기 빨간색 간호사도 있네 아 아 진짜 오늘 주사기로 뒤통수 무작위 맞는구만 헤이 슬리피헤드 지금 잠시나요? 좋은 넌 아주 빨라 넌 우리 인텐시프 테라피 유닛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저넨 뭐지? 뭐야? 헐~~ 천장주사야 천장주사 어허? 나 그냥 그냥 뭐하니까? 투두! 빠이! 하.. 스위.. 아우 약올라 빨빨빨빨빨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흐흐 어디로 어디로 달려 오 마이 잘못 온 것 같은데 얼 얼 도대체 뒤돌아 보는구나 기절 나이스 기절 두명 기절 아 또 3명 3명이 나오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번엔 달리기는 필요 없고 스턴과 텔레포트 이걸로 뚱뚱이 간호사의 눈과 이 빨간 간호사의 눈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왼쪽 오른쪽 보고 뒤돌고 왼쪽 볼고 두리번 두리번 하잖아 이 텔레포트로 다른 데는 갈 수 없고 여기서 아 잠을 눌렀다 자 같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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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다가 오 얘한테 걸릴 수도 있네 얘가 돌아봐야 되는데 됐다 지금 어떻게 해서 싸 됐지 그 다음에 달려 나이스 에 뭐야 깜짝이야 뭐야 이거 또 뭐 또 먹어 아 아 뭘 킹킹 소리 되니 오 마이 여기까지 쫓아오셔 332개를 먹어야 돼 미치겠다 내가 자 일단 스턴은 무조건 맞게 돼 있고 아 또 있어 살았다 아 한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스턴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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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일단 뛰어 일단 얘를 제끼고 한명 도우잖아 그지 두 명이단 말이야 뭐야 이건 또 톱니바퀴는 또 뭐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네명이네 돌려서 요렇게 해서 싹 싹 싹 싹싹 싹 싹 옥 옥 옥 옥 옥 하하하 피하니 어떻게 오하라고 어떻게 오하라고 어? 자석 그래 됐다 그리고 타일 포 그렇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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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악 자 근처에 있는 거 다 먹고 우후우와 3명 다 잡았다 야 뛰어 이제 이런식으로 스킬을 잘 활용을 해야 돼 얘 3명 따라오고 있거든 한 구수를 다 모아놔서 내가 지금 아 이거 맞으면 스턴만 걸리는구나 알약이 스턴이었어 뛴다 뭐야 앞에 있어 오우와 끌렸어 나이스 어메 목이 커 자 싹 여기 훑고 먹었지 친구 조심하고 헉 옆에도 나와 어 자 쫙 흡수 근처에 있네 쫙 쫙 쫙 따라오고 있어 일단 한번 쏠 때가 됐거든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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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었다 저것 때문에 다시 와야 된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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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자 저기 위치 한번 볼까 오고 있죠 중앙에 있네 중앙에 있네 같이 말았지 같이 말았지 같이 말았지 오케이 위로 올라가야지 되네 나머지는 이걸로 안 빨려 드려갈 것 같은데 아 들어오네 아 나머지는 위에 있는 거였어 여기 위에 있는 거 자 열 개 여기 위에 또 있잖아 하나 여기만 몇 개 먹어도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그치 여덟 개 위를 잘 봐야 되네 어 세 개 이제 없나 깜짝이야 하나 하나 하나가 어디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어 먹었어 다 먹었어 자 이제 나가면 되지 따라오나 근데 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간호사 사라짐 나가는 길이 여기로 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닌데 위로 올라가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아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일단 위층은 내가 자석으로 다 빨아들이긴 했는데 아 여긴가 보다 손으로 턱 치어 네스 클리어 수상한 방을 찾았다고? 새로운 에스트라? 저스트 에너드 드레이트 페이스 그녀는 미쳤어 그녀 미쳤대 하하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건 뭐야? 미스터 하우저? 쪽지가 세 개나 있네 근데 일로 오라 그랬는데 일로 왔더니 수상한 방이 나오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텔레포터 되나? 아래층으로는 안 돼 같은 층만 되는 거 같아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는 거였어 그러면 다시 내려가야겠지 됐다 가운드 가운드 여기죠 자 탈출 왔던 길로 다시 나가는 거 같다 왠지 어 여기 여기 안 열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아 이거 이거를 들고 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한 거구나 찾았어 됐어 이제 나가면 돼 탈출 열렸어 굿 굿 이제 구급차를 타나요 이제? 됐어 탈출은가 이제 드디어 엔딩 밑에 굴럭이라고 뜨는데 리파스 아프터 포토 뭐 빨강강사들이 왜 쫓아와 떼거지로 쫓아와 아 저 백신 마지막 거 다 맞았거든요 벽상 맞을 거 없거든요 요 요 요 요 요 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것도 다 변할 수 없을 뿐 아무튼, Lord Malek는 수업적기관이 더 높은 여성으로 제출하는 일은 한 발을 부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걸 우린 그의 영향을 같이 보일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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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운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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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있다 뛰어가 오케이 와봐 와와봐 와봐 어 뭐야 이거 앞에 어 와봐 올라와봐 흐어어 여기 올라왔어 야 뭐야 쟤 가드하잖아 어 그러면 스턴 스턴 맥이고 텔레포트 요렇게 올라와봐 나 일로 가야지 올라오면 일로 가야지 헤헤헤 야갈래 야갈래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올라 올라오네 어머 어 스턴 딱 내려가 내 차야 내 주사가 1회용이네 잠깐만 일로 안 가진단 말이야 일로 가 아 한 번에 2단계는 못 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일로 가고 계속 앞차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나 왔는데 내려갔네 알아서 때리고 올라가고 계속 가야돼 계속 가야돼 쿨타임 돌은 도는 대로 날 또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계속 계속 거리를 도야 되는 거야 어쩌다가 올라오 어 저 뭐야 어 어 맛있어 아주머니에 화났어 이거 먹어볼까 뭐 했어 뭐 했어 좋은 거 같진 않고 어 일로 가 조금 거리가 유지가 좀 멀어진 것 같긴 하고 굉장히 많은데 간호사 뭐야 주무시네 가 안맞아서 다 자 두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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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주사기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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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승지 부리지 마세요 약올라 죽겠죠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 언제 어디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계속 이동하면서 간호사들 약올려야 돼요 저기로 한 번에는 안가져 왼쪽에 차가 있어야 되는데 뭐야 오른쪽에 차가 안생겨 뭐야 아니 왜 오른쪽에 차가 안생겨 많이 내려 때려야 되나 어? 어 그래? 이렇게 때려서 많이 없애야 되나 봐 이리로? 하하하하 이리로 가야될 것 같다 그치 그치 시체에 맞네 시체에 자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후이 타임 굿 이렇게 하면 한 대 맞는 거고 무조건 저기 올라가라 그러는데 올라갔지 천 걸고 때려 그러면 나이스 나이스 아주 제대로 맞췄어 이번엔 후 클리어 뚱땡이 간호사 자 도착해서 이리로 가라고 하는 거 같은데 들어갑시다 오오 리 입술의 가운데가 하트야 독특해 엘리베이트 딩동 이 BGM이 안 꺼지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엔딩 각인 거 같아요 뭐야 나 또 가스? 나가야지 또 가스나 올라 오마이 언제 짜다갔대 또 가로사 누나 아우 승질나 주사기한테 많대 많고 그치 버스도 떨어지고 아우 야골라 엄청 화났는데 갑니다 형 헉 뭐야 나도 이제 강해졌다고 만만히 보지 말라구요 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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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뉴 이스게임 X등급이야 지금 보너스 조각은 한 두개 놓친거 같고 비밀은 하나번거 같고 60번 죽었어? 무지하게 죽었네? 아 최종등급은 C구나 레벨 14 오 말라 말랑말랑한 말라 조각은 해석 이럴 때 다시 내게 되어있어. 3개가 남아있어.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거야? 좋은 삶을 원하는거야. 저에게 전달할거야. 모든 것과 더. 이번엔 간호사가 아니고 토끼네? 뭔가 턱수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털복숭이 토끼? 좋아요. 이번엔 다크 딥 시션 챕터4 간호사 업데이트 돼서 해봤고 예전에는 샤드를 먹기 위한 사투였다면 지금은 트랩들이 더 많아졌어. 사이사이 중간중간 스토리도 추가되어 있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따라갔다가 그냥 뒤통수 막기도 하고 긴장을 놓칠 수 없게 잘 꾸며서 만든 것 같아요. 다음에 토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위바였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